자 이번에는요. 우리 가수, 명쾌한 우리 선배님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다 친구야. 아슬아슬 두 곡을 한번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를 하세요. 박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매태연입니다. 친구야. 친구야. 반갑다 친구야. 친구야. 별일은 없었나. 오늘 만나 첫 환장하고 싶다. 친구야. 친구와 나는 그만부터 가수자만 친구야잖아. 반갑다 친구야. 마음은 편한지. 한참은 없는지. 우리 인생은 별거 없잖아.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. 좋은 세상 힘들게 삼아. 누가 다 친구야. 아프지 말자. 오늘 만나 첫 환장하고 싶다. 나 친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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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일은 없었나. 오늘 만나 첫 환장하고 싶다. 친구야. 친구와 나는 그만부터. 가수자만 친구야. 우리 인생은 별거 없잖아. 찰찰찰. 찰찰. 찰찰. 찰찐. 저 세상 힘들게 살아나 부각다 친구야 아프지 말자 오늘 만나 차 한잔하고 싶다 오늘 만나 차 한잔하고 싶다 오늘 만나 차 한잔하고 싶다 반갑다 친구야 근데 나이가 몇 살이야? 스물여들입니다 아이고 형님 형님이네